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미와 선 이 아름다울 미 고울 선 아름답다 곱다 같은 뜻이잖아요 미는 선이네 아름다울 고울 beautiful 이렇게 되죠 영어로 죄송하지만 이게 beautiful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는 이였고 저번 영상에서 미는 이였는데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했죠 미는 선이라는 거죠 미는 선 오늘은 이 미는 선이라는 이 두 말을 가지고 이 미와 선을 가지고 문명사를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쌀 미 그 다음에 쌀 이 그 다음에 미의 문명사 이걸 했는데 쌀 미도 매우 중요한 영상이었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영상인데 명하게 관심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카 사카 스키타이라고 하지만 사카잖아요 이 주인공이 이 미의 문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열다섯 번째에요 또 말씀드릴게요 날일 뱀 독술 태양 수머리 삼조고 바람은 바람 풍 그 다음에 이 당 그 다음에 거에 공자의 말이 왜 페르시아 가두 문자로 쓰였냐 그리고 이제 추석이 돼서 추석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님이 님이다 그 다음에 쌀이다 원래 쌀이 그 다음에 이 미의 문명 이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난 이 미의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였지 않습니까 우리말 님이 님이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 이 아름다울 미 이걸 오늘은 주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쌀 미 미 둘 다 미의 음과를 가지고 있죠 이 쌀 미 그 다음에 미 아름다울 미 그리고 여기 나라가 붙어있죠 미국 미국 쌀 미 우리는 이 쌀 미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사카 이쪽 문명의 주인공임을 나타내는 문양들을 우리는 봤죠 문장들을, 국장이나 문장들을 여기 사카 제구 베르기나 우리 햇살, 햇님이 알렉산드로스, 헬렌이지,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시리아, 아사리아 미 할괴 할괴 잉카 아메리카죠 남미 멕시코 남미죠 그리고 이거 우리 어기 궁기 이 팔괴가 그죠 그 다음에 펠로 나타나는 스타포트 이 햇살의 이 스타포트 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이요 중앙아시아에 그럼 우리 서울에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사라졌죠 그 다음에 자유여신상에 박혀있고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조기의 상징이라고 하는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미국의 국가를 작곡했던 프란시스 스카츠키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그 장소 포트 맥헬리 볼티모 메릴랜드에 있는 스타포트 이게 전부 미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사카 문명의 핵심 철학이고 사상인데 요게 이 미가 핵심 철학이고 사상인데 이거 원래 이 지역의 얘기인데 이제 유라시아를 넘어서 왜 아메리카 이 아메리카의 문명의 원형이 나타나느냐 이게 지금 멕시코 잉카 우리 봤지 않습니까 멕시코 잉카 그리고 여기 지금 요런 거 이게 지금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의 문명의 원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된 겁니다 뒤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이 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미국 그러죠 그런데 원래 미국이었다가 지금 미국으로 바뀌었죠 원래 미국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미국 미국이죠 미국 1920년 4월 1일 동화일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자 왜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왜 미국 미국 하느냐 이거예요 이 한자가 도대체 여기를 왜 이렇게 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에는 음과 흔이 있어요 소리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냥 규칙이 없이 괴리가 발생한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그런 내용들에 이런 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럼 먼저 아름다울 미 이 아름다울 미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울 미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기 지금 Chinese etymology 이제 우리 익숙해졌죠 이게 이제 각골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골문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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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골문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금문에는 요렇게 있어요 금문 요렇게 여기 뭐 유사하죠 지금 현재 글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문은 아예 이제 지금하고 거의 같고요 설문 했자 그 다음에 뜻을 여기 가서 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meaning original meaning meaning beautiful 그 다음에 english sense beautiful pretty freez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에 미자의 구성은 person pick 큰 사람을 뜻하는 대다 그 다음에 양 양 양을 뜻한다 두 개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자영 분해 설명을 해보면 ship 양은 from feed head address 그러니까 깃털 장식을 한 것으로부터 온 거고 또 장식을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뭐 이런 것이 ship 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네이버 사전에서 미 요 미 이제 우리가 몇 번 봤는데 뭐 거의 똑같이 나오죠 이게 이제 양 양이 클 때 똑같죠 차이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부츠가 양인데 양자가 이제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요양양 요양 요양이나 요양이나 같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리 가면 또 이제 미국의 상징이 나오는데 요건 미국이 요 글자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쌀 미를 썼어요 우리도 쌀 미를 쓰다가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요것도 엉터리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세 개가 요게 같은 글자다 해놨어요 세 개가 요걸 보기 전에요 여기 보면 미 자는 아름답다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다 미는 큰데와 양자가 결합한 모습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여자를 딱 해갖고 이렇게 각골문에 나온 미 자로 머리에 장식을 한 사람이 그려져 있다 이게 이제 각골문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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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는 이 깃털이 하나인데 요긴 또 두 개를 그려놨네요 요기는 요기가 하나인데 그러면서 양은 상서로움을 상징하여 미 자는 양의 머리를 장식한 사람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아까 여기 장식한 사람이라면 여기 피더헤드 드레스 나오네 피더헤드 드레스 아까 있었죠 여기 피더헤드 드레스 똑같은 얘기를 여기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자로우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쁘게 여자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아 여기 아름다운 미네 아름답네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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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글자가 세 개 있다니까 요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요거 요거는 여자의 작을 미네 작은 여자가 아름답단가 그럼 그럼 또 작을 미는 뭘까요 요거 눌러볼까요 민둥산 올의 칠복이네 또 민둥산 올이에요 민둥산 올 민둥산은 뭐에요 이게 산은 산인데 우뚝 섰은 산인데 그게 민둥산이요 털이 없는 풀이나 배가 없는 민둥산이라는 얘기에요 민둥산 민둥산을 또 칠복이라는 얘기에요 민둥산을 자주 건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피다 엿보다네 요거는 그 다음에 아까 또 미자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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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리가 여자를 부른다는 거에요 지금 요게 여자를 부르는 거에요 그러면서 또 무성할황 한일치를 보게요 여긴 또 무성할황이에요 무성할황 보겠지만 여긴 또 왼손자의 이인금왕이에요 그러니까 영 지금 원래 이 글자하고는 영 안 맞는 해석들을 해 놓고 있죠 똑같은 글자라는데 자 우리가 오늘 또 이 미자를 가지고 한번 또 갑골문 설문의 자 그리고 역사를 한번 또 들여다 보자고요 여러분 방금 보셨듯이 이 네이버 사전에 이 아름다울 미는 양양에 클 테입니다 아름다울 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름다울을 네이버 사전이 착 치면 요즘은 이렇게 착 뜹니다 요렇게 그럼 아름다울이 이렇게 많이 떠요 아름다울 미가담 히히휴가타 아 이렇게 뜹니다 요거 이렇게 아름다울 미 를 또 아까 봤을 때 이렇게 세 글자가 있었죠 미 미 미 다 여자가 있죠 근데 우리말 음가에 또 아름다울이 있죠 아름다울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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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두 팔로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가 아름이고 아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름다울 그랬어 그럼 다울은 답다잖아요 우리가 남자다울 여자다울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럼 뭐에요 이게 남자 같다 여자 같다잖아요 그럼 아름답다는 뭐에요 아름 같다잖아 아름답다는 아름 같다 그러니까 양팔로 감싼 것 같다 그러니까 양팔로 감싼 것 같다 이렇게 양팔로 감싼 것 같다 아니에요 이거 아름 그래서 나무를 아름들이 나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양팔로 감싼 것 같다 꽉 찼다 완성됐다 다 됐다 아 이제 다 달았네 다 됐네 양팔로 딱 감쌌다 이 뜻 아닙니까 이거 남자답다 남자가 되었다 여자답다 아 이제 여자가 됐네 남자가 됐네 완성되다 꽉 차다 알차다 군인답다 아 이제 군인이 됐네 훈련 받고 나서 고수답다 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니 고수가 됐네 그 말 아닙니까 이거 아름답다 아름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 이렇게 딱 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름 이게 아름답다죠 이게 아름답다 그죠 뷰티풀이 아니잖아요 뷰티풀이 우리가 미 미 이거 그러니까 미 팔씨팔이었죠 요거 이게 여기 이제 제가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원래 이거잖아 이거 그죠 요게 요게 똑같죠 요 의미가 아름답다나 요 미나 팔씨팔이나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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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같다 그 말씀이에요 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 이건 뷰티풀 딜리셔스가 아니고 아니잖아요 아니요 양팔로 감싼 것 같다 그럼 이제 뷰티풀을 뜻하는 또 우리 말이 있어 이쁘다 예쁘다 곱다 자 그럼 이쁘다 그럼 이쁠 이렇게 있어요 이쁠이 또 예쁘다도 그래 예쁘다 그럼 또 예쁠 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연어 말도 있어요 예쁠 그 다음에 이제 곱다 곱다가 있죠 곱다 그럼 또 곱다로 우리는 고울 그래 고울 곱다로 고울 고울 그러죠 고울 곱다로 고울 그래 이렇게 고울 고울 생김새 모양 생김새 행동고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곱다 고울 그래서 고울선 고울여가 나왔어 조선 고울여 할 때 줍다 이게 고울이단 말이에요 고울 곱다 고울 고울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게 이 두 개가 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양이 들어있어 선에 그죠 미에도 여기 양이 들어있어 근데 제가 여기 했잖아요 여기 조선이 여기 있었다고 지금 없어졌다 그랬죠 구글에서 없애버렸어 여기 원래 여기 아사다리 있었는데 동해진의 북해지우 여기 동해안의 북해기퉁이에 있었다 여기 근데 이거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드렸습니다 온지 논총 60집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고조성 북명 및 지명에 대한 어원적 고찰 박광민 아 축처가 여기에요 여길 제가 싹 줄였어요 여기 나오는 것만 딱 볼게요 여기 선의 고흔에는 작은 산의 뜻이 있는데 이걸 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제가 또 이렇게 줄였어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시경 대아황의에 탁기선원 거기지양이라는 글이 있다는 거요 탁기선원 거기지양 작은 산과 언덕을 헤아려 여기 작은 산이 선이 작은 산이에요 작은 산과 언덕을 헤아려 이건 이제 도인데 타기로 읽는가 봐요 헤아려 거기지양 여기는 또 길을 또 여기는 기산이라고 그랬어요 기산의 남쪽에 양을 또 남쪽으로 해석했어요 기산의 남쪽에 털을 잡으셨네 어찌됐든 지금 여기 서는 산이다 이 말이에요 작은 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나왔어요 자 또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여기 또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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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주서의 화오해라는 글에 왕래 출토상 지우선원 이게 뭐예요 왕께서 마침내 상은을 도모하여 상은이면 상나라 은나라잖아요 도모하여 언덕에 이르셨네 선이 또 언덕이에요 언덕 선원 작은 언덕이죠 작은 언덕 아사가 작은 언덕이었어요 이르셨네 그러면서 또 왕래 출토상 지우선원 여기에서 진나라의 이 공조의 주에는 소산왈선이라고 했다 소산왈선 선은 뭐예요 소산이다 작은 언덕이다 작은 언덕이면 뭐예요 고을이네 고을 고을이 아니고 고을 터전 터전이잖아 작은 언덕에 터전을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은상을 도모해서 작은 언덕에다가 터전을 잡은 거 아닙니까 터전 터전을 잡았어 터전 그런데 이 선이 물고기어의 양양이잖아요 지금 물고기어의 양양 그런데 작은 언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말로 딱 돼 있죠 지금 선원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또 살펴볼게요 여러 이 기록들을 이 선자가 어차피 지금 이 어와 양이 섞여있는 글자잖아요 어와 양 이게 어와 양 그럼 이제 어를 볼게요 네이버 사전의 어입니다 어죠 물고기어 물고기어입니다 여지없이 물고기어입니다 뭐 뜻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아 요거 요거 요게 이제 물고기어답니다 이게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어자는 물고기를 그린 글자다 어자는 물고기를 그대로 그린 상형문자다 각골문에 나온 어자를 보면 물고기의 주둥이와 진엄이가 물고기가 잘 묘사되어 있다 이후 해사에서 물고기의 몸통과 꼬리를 받전자와 불화로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의 어자가 만들어졌다 이걸 이제 받전자와 뭐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자는 물고기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붓수로 활용할 때는 주로 어류 종류나 부위 특성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어 여기 설문서당에 또 가보는요 여기는 여기는 아예 또 아주 물고기를 이렇게 요런 걸 총칭한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고기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요거 요거 다 물고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설문에는 또 이건 뭐 하여튼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양을 보겠습니다 양 자 양 네이버 사전의 양 초두머리의 이거죠 양 여기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여지없이 양이죠 양자는 양이나 상스럽다는 뜻을 가진 별자다 양자는 양의 머리 정면에 바라본 모습을 그린 것으로 구부러진 뿔이 특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래요 양 그냥 양 여기도 이런 모습입니다 각골문, 검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여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양자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여기 양자 물고기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양자가 나와요 여기 양자 눌러보겠습니다 양자 양 양입니다 양 양이고 양뿔 양뿔 뿔 두 개를 따르고 설문했잖아요 양의 머리에 뿔 다리 꼬리 모양을 그린 글자라고 본다 이렇게 양을 이렇게 해서 요글자로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양 네 그러니까 뭐 전부 뭐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걸 누가 부인할 겁니까 이거 어느 사람이 이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공자까지도 이거를 뭐라고 했다는데 공자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대요 공자도 공자도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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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그대로 표시한 글자다 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니스 에티몰로지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의 고기어를 볼게요 완전 완벽하게 걸고 물고기죠 완벽하게 갖고 오면 딱 물고기잖아요 여기 고기어니까 당연히 물고기 걸어놨겠죠 그 다음 미닝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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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입니다 PC 그래 놓고 아까 여기 우리 네이버에서 봤듯이 여기 보면 이게 칼돈데 이걸 입이다 요거는 그리고 밭전은 밭이다 그리고 요 나발 불원 이거는 이제 저거다 꼬리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 양자 똑같죠 또 이렇게 양 뿔처럼 딱 해놓고 여기가 뭐 미닝이 십 곧 염소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뭐 똑같습니다 우리 네이버 사진하고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선자가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 이 선자를 또 보면은요 이렇게 곽골문은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금문 뭐 설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봅시다 여기 뜻 딜리셔스랍니다 딜리셔스 원래 뜻이 딜리셔스 그 다음에 영어 뜻으로는 의미로는 플래시 딜리셔스 어트랙티브 요거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성은 PC하고 SHEEP하고 이렇게 만나서 됐다 이 정도 설명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네이버 사전이든 뭐 타이네스 에띠물로지든 이런 게 보면 이게 얼마나 의미 없이 그냥 양이고 큰 양이고 뭐 양의 뭐 양의 뭐 깃털 모양을 뭐 양 모양처럼 했다 그러고 물고기하고 양이 합쳐진 뭐 이런 거 아무 문자가 만들어진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되어있죠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 이거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요 지금 이제 양양자 이 양양자에서는 이 양을 양을 정면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지났어요 지금 그죠 정면으로 바라본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미 할 때 또 양이 있잖아요 미 할 때 양 여기 여기서는 또 양머리 장식한 사람 같다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전혀 다르게 여기는 양의 앞머리다 해놓고 여기는 양머리를 장식한 사람 같다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선 이게 이게 물고기 원래 고기인데 또 물고기라고 해서 요즘엔 다 물고기로 바꿔버렸어 이게 물고기의 또 양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 이 선은 또 이렇게 해놨어 사전에 네이버 사전에 가면 선자는 양자가 아닌 누린내 전자가 쓰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누린내 전자라는 거예요 또 여기 양이 아니고 선은 이게 양이 아니고 누린내 전자면 누린내 나는 물고기입니까 이 선자가 누린내 나는 물고기예요 근데 누린내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한글이 15세기에 반포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누린내라는 말은 누린하고 내인데 누린하고 내가 나타나면 15세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린내단 말이에요 누린내 뭘 누린내로 했나 제가 찾아봤어 여기 나와요 남돈북점이라고 하는 이 글에 여기 빨갛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19치골투입니다 19치골투 그럴 때 이 치 있죠 치 이 치의를 누린내다 해서 여기 있는 양 세 마리가 누린내가 아니고 이 치의를 누린내다 했더라고 치의를 여기서 구는 이거 그릇입니다 인내 누린내 또 다른 걸 찾아봤는데 없어요 요거밖에 요거밖에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요거 아까 보면 또 이렇게 설명들을 하죠 아 요건 그 당시 물고기 토템이나 태양을 토템으로 했던 사람들을 태양 대신에 양을 뭐 써가지고 이게 두 종족이 만나서 선이라고 했다 아니 그러면 왜 양을 하냐고요 태양을 토템으로 쓰면 태양으로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양을 토템으로 그러면 했다 이거 양 토템 요거 토템족이 만나서 이렇게 했다 아 근데 여기 각골문에 아무 설명이 그런 게 없잖아 여기 그런 건 없고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설문의 자에서 선 자에 대해서 선이란 물고기 이름 선이 물고기 이름이라는 거 물고기 이름 근데 이게 맥국에서 나온다 맥국 여기 맥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맥국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는 선을 그냥 맥국에서 나오는 물고기다 그려버렸죠 맥국에서 나오는 물고기다 이거 맥국에서 나오는 고기가 선이다 근데 이 맥과 이 맥이 같아요 한자가 그럼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뭐라고 그랬는지 볼까요 여기 이제 자파니스 왜 아 얘들이 맥을 뜻을 바바리안이라고 그랬어 야만인이라고 그랬어 야만인 근데 이 안에가 자기네가 또 이 코마이누 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박 아 이거 대하나 사전에 나온답니다 이리와 유사하고 양을 잘 모른다 맥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맥에서 이 사전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여기 요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부여의 국아라고 하는 여기인데 이분은 이걸 또 이제 뭐 몽고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또 요 사전에 요놈들이 요 사전에는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럼 요 박은 아 이건 또 경비견이라고 해놨어 자기네는 여기에서 왔는데 요거는 야만인 요거는 경비견 또 요렇게 해놨어 근데 우리가 이 맥에 대해서 이 맥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그럼 논문을 잠깐 볼게요 맥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그 보여드리기로 하고 근데 이 맥의 모양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요 맥의 모양 맥은 곰의 일종으로 검고 누런색을 띄고 있으며 속중에서 난다고 했다 흰색 곰 건드리면 꺾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힘이 세다 광주에서는 색창의 말에 따르면 그 가죽은 몸이 따뜻이 하는데 사용되고 곽씨가 이르기를 맥은 곰처럼 다리가 짧으며 흰색과 검은색 얼룩 무늬가 있다 뼈마디가 단단하고 거두면 골수가 적고 동철과 죽골 죽골 죽골이 뭡니까? 대나무 골? 대나무 골 그러니까 대나무를 혀로 핥아먹을 수 있다 얼마나 힘이 세면 그 가죽은 습기를 막을 수 있다 음은 맥이라 했다 적의 이름에 사용된다 이 논문이 무슨 논문이냐면요 이 논문이 맥에 대해서 쓴 건데 맥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맥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맥의 기원과 전승에 관한 처벌 연구하고 복귀대 라고 하는 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쫙 정리하셨어 그런데 이분이 2010년에 썼습니다 내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국학학 교수분이에요 그러니까 맥이라기라는 기록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맥, 해치, 용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지금 이게 북방 종축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아시아의 북쪽 뭐 이런 쪽으로 전부 연결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추적을 해보죠 이 논문에 보면 제가 쭉 읽어보고 이것만 딱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추정드리니까 그런데 여기 맥은 곰의 일종으로 검고 누른색이다 몸집은 당나귀만큼 크고 곰과 흡사하다 곰처럼 다리가 짧고 흰색, 검은색, 얼룩 무늬가 있다 이게 다시 정리하면 곰의 일종이거나 유사하다 곰고 누른색이다 당나귀만큼 하다 다리가 짧다 희고 검은색 무늬가 있다 그런데 이제 맥이 이게 이제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맥국, 북방 종족, 맹수 그리고 테이퍼입니다 이게 테이퍼 테이퍼 그러면 이 테이퍼를 볼게요 맥이라는 동물을 잠깐 보죠 영어로 테이퍼입니다 테이퍼 후식성 포유동물이고요 테이퍼는 중남미, 동남아 정글과 산림지역에 서식한다 정글과 산림지역에 서식하는데 현재는 단 하나의 속인 테이퍼 러스만 현존합니다 테이퍼는 홍적새 시대에 북미에서 남미로 이주하여 그레이트 아메리칸 인터체인지 일부로 파나마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북미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북미 이게 북미에 있다가 남미로 내려갔다는 거고 현존하는 것은 딱 하나의 속인 테이퍼 러스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테이퍼 러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남미, 남미, 브라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 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북아메리카, 후기, 마이오신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지질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쪽 그 시대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북미, 남미 이쪽에 있는 건데 여기 동남아는 또 여기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남아에도 현재 이 종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 이제 우리가 디스커버리에 들어가 보면 이 테이퍼가 이게 테이퍼과의 테이퍼가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전부 브라질리안 테이퍼입니다 브라질리안 테이퍼, 브라질리안 테이퍼 이거 하나 눌러보면 여기 브라질리안 테이퍼인데 나라는 에콰도류예요 에콰도류 이게 지금 고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중국단이나 한반도나 이쪽에는 이게 원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한자는 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죠? 위치에 나오는 이 맥 테이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이거 지금 테이퍼 테이퍼로서 이거 지금 현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언문에서 곰의 일종이고 유사하다 이 곰과 유사하잖아요 곰하고 그다음에 곰고 누른색이다 이거 곰고 누른잖아요 곰이 뒤하고 누르고 이거 당나귀만 하다 다리가 짧다 당나귀만 한데 다리가 짧잖아요 당나귀만 한데 크기는 그다음에 희고 검은색 무늬가 있다 이건 아예 흰색 무늬가 있네 검고 이런 흰색 무늬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흰색 무늬들이 검고 그다음에 이거 잘 보면 코가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지록에 보면 코가 코끼리 같다고 그랬어 코끼리처럼 코가 생겼잖아요 이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추정을 하고 있냐 이렇게 여기 왜 여기서 추정하냐 논문에서 이 동네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 동네에 이거 아메리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맥 있어요 이거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이거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테이퍼맥 이 테이퍼맥 있잖아요 이게 맥국 북방종족 맹수 이 테이퍼 그런데 이게 여기 각골문 여기 아시아 아시아티 에코이스 미국에 있는 한자 그런데 이 맥 이 맥 이 맥 이거 맹수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여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맹수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맹수 맥을 테이퍼를 어떻게 맹수인지 알고 이 한자를 만들었냐고요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없는 동물을 상상을 해서 이걸 만들었나요 이게 상상을 해서 아 그럼 여기 건너가서 보고 와서 만드는 거예요 이 한자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맥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 맥 그리고 우리가 맥이족이라며 우리가 이상하죠 요거 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거 맥이 북방종족 어 북방종족 그럼 이 북방종족이 여기에 있는 북방종족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북방종족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제 선 자 우리 선 이게 물고기요의 양양이에요 자 그럼 물고기요 칼도도 밭전 연화발화에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칼도 자 그럼 우리말의 도 이건 길 할 읍 드림 그래요 자 길을 갈고 닦아 도달하죠 어 칼도 갈고 닦죠 그래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죠 우리가 읍 있잖아요 읍 도읍지 할 때 읍 어 그것도 뭐예요 털을 갈고 닦아서 거기에 가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우리가 그리려면 엄청나게 갈고 닦아야 되잖아 그림 그 그리는 솜씨를 그래서 어떤 경제에 도달해야 그림이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밭전이요 밭 자 우리말의 밭 밭 돈전 싸움 싸울 전 온전할 전 그럼 뭐예요 우리는 밭에 가서 일하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죠 우리가 일하는 걸 싸움한다고 그래 그죠 일터 싸움터 그러잖아요 또 온전하게 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일해요 일해 맞죠 자 이제 연화발화 그럼 우리말의 화 꽃 불 델 뭐가 델 그러잖아요 뭐 뭐 화 한다 그러잖아요 델화 그림화 또 그림도 나오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피다야 피다 꽃이 피다 불을 피다 어 뭐 됐다 이 말이에요 아체는 신수가 환하게 피었어 잘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종이를 확 피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펴서 피다 펴다 화예요 다 우리말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뜻이 정확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한자는 꽃화 불화 뭐 델화 그림화가 다 틀려요 근데 발음이 음과가 다 화란 말이에요 근데 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말 음과를 가지고 한자를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음과를 가지고 자 곡이요 갈고 일구어 피어잖아요 그러니까 칼 갈고 밭 일구어 일을 하는 게 일구잖아요 일한다가 일구어 그 다음에 연화 피워 이게 터전을 일구느라 애를 쓴 거예요 이게 터전을 일구느라 애를 쓴다 그러면 이걸 나타내는 똑같은 글자가 또 있어요 어자 이거 이게 이제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이 어자는 또 물고기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자 이거는 뿔각의 불화예요 뿔각의 불화 그럼 이것도 뭐냐 칼도에 또 이거 모른다예요 칼도 뿔각은 칼도에 모르겠다 그럼 이건 모르겠다로 보면 멀경의 얼음빙입니다 어? 얼음이 나왔네 이거 빙수할 때 얼음이네 그거 이상하네 그죠? 자 근데 얼음빙을 보면 여기 엉길응이 있어요 엉길응 어? 엉긴다가 나왔네 그럼 이 엉길응 이 엉길응이 사람인의 사람인이잖아요 어? 얼음빙이 이 엉글링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얼음이 아니고 엉길응이에요 엉길응 그러니까 응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엉길응이나 이 빙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빙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져 힘과 힘이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멀경에 엉길응이에요 기운이 한데 엉긴 거예요 기운이 한데 엉겨 우리가 이 인 그러면 여기 인이 있잖아요 사람인 하면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힘여 힘 인 일어난다 인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사람인자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기운이 한데 엉긴 겁니다 이거 멀경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멀경 몸이에요 어떤 그 영역 안에 기운이 딱 엉긴 겁니다 이거 엉겨 그럼 이건 뭐예요? 기운이 한데 엉겨 갈아서 각을 세웠어 뿔각 그러잖아요 우리가 뿔각 우리가 뿔이 뭐예요 뿔 머리에 난 뿔 말고 사람이 성지나면 뿔 났다 그래 그죠? 그럼 뿔 났어 그럴 땐 뭐라고 그래요? 각을 세운다 그래 그래서 뿔각이요 이게 다 우리말로 만든 한자들이에요 이거 뿔각 뿔을 내 뿔을 막 뿔이 났어 그러면 얘 둘이 막 뿔을 내 가지고 둘이 있어 그러면 야 쟤들 둘이 각을 세워 어떤 사람이 막 일을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야 쟤는 왜 이렇게 각을 세워 뿔 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지금 성질이 기운이 확 뭉쳐있다 그 말입니다 기운이 한데 엉겨 달아서 각을 세운 거야 이게 뿔각이 그러니까 이 뿔각의 불화잖아요 이제 또 불화 뿔각의 불화 그러면 기운이 한데 엉겨 일어나 각을 세운 거예요 이게 불은 일어나는 거니까 불은 일어나고 불화는 불화 아까 우리 불화 불 태운다 피인다 피운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피운다는 게 일어난다 기운이 한데 엉겨 일어나 각을 세운 거예요 이게 애자가 그러니까 아까 화 화는 델피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델피다 불화 기운이 한데 엉겨 일어나 각을 세워 피우느라고 애쓰다 기운이 한데 엉겨 일어나 각을 세우느라고 피우느라고 애쓰다 그러니까 선 물고기어의 양양 물고기어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고기가 아니고 물에 떠다니는 붕어가 아니고 기운이 한데 엉겨 일어나 각을 세워 피우느라고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애를 써 자 그럼 이제 선에서 다시 양양 양 근데 이 양은요 이 아름다울 미의 양은 요렇게 써 있어요 양자가 요렇게 요렇게 써져가지고 요 양자는 초두머리초에 흙토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양 이렇게 그냥양은 또 초두머리초에 모른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부스를 풀면 해자를 하면 하나는 초두머리초에 흙토 하나는 초두머리초에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모른다부터 볼게요 모른다 요거 모른다 자 그럼 모른다 요거 모른다 근데 이 모른다를 누르면 여기 모른다니까 뜻이 없고 열심에 비친 별이에요 열심에 비친 별 여기 부스는 한일인데 부스는 한일이고 요거는 열심에 비친 별 열심에 비친 별 우리 열심은 이제 수도 없이 했잖아요 이거 음양합일의 기운 음양합일의 기운이 열심 아니에요 요게 그리고 이거 삐치면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기운 작용 어떤 대상이나 이런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작용 음양합일의 기운 요게 그러면 이제 요기 요거 음양합일의 기운이 초두머리초잖아요 초두머리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나오는 거죠 초가 뭐예요 초 초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 풀도 나오는 거잖아요 풀도 나오는 거고 촛불 있죠 초 그것도 초라 그러잖아 불이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식초 초 냄새가 나잖아요 나온다야 나온다 초 우리말 음과 초 나온다 음양합일의 기운이 나옴 초두머리초야 요거 모른다는 음양합일의 기운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음양합일의 기운이 나온다 이거 양 요거잖아요 양 요거는 똑같잖아요 요거 태양해 날해 해일 요거 똑같잖아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 건데 뺏겨버렸다고 그죠 우리가 이 우리 말을 갖고 가면 역사도 다 이렇게 근본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하고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 양 이 양이 음양합일의 기운이 나옴 이라는 그 결정적 단어 가 있어요 결정적 단어 이게 무슨 저 뿔난 양이 아니고 뭐 기탈머리 한 양이 아니고 음양합일의 기운이 나옴 이라고 하는 결정적 단어가 있다 니까요 이 음양합일의 기운이 나와 모인 곳이 있어 그게 어디일까요 여러분 음양합일의 기운이 나와서 음양합일의 기운이 나와서 만나 가지고 모인 곳이 있다니까요 그게 태요 태 태 태 태 태도 전부 음과가 태가 나오면 다 그 뭐냐 일단 둥그러운 거예요 둥그러 동그란 거 태양 거롱 태 콩도 콩 태 그래요 동그라니까 이게 태요 태 그 애가 나오는 태 태 있죠 태 어머니 뱃속에 태 동그라잖아요 그게 음양합일의 기운이 나와서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물이 뭐예요 양수요 이 태에서 나온 물이 양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태양 할 때 양하고 똑같잖아요 태 양 양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초두머리초의 흙토입니다 이거 초두머리초의 흙토 초두머리초의 흙토는 여기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 금문창세기 문자 여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토 자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 여기 지금 초기 역사가 탄생한 시대에 이게 지금 조카 삼촌 고모 조카가 같이 결혼하던 시대에 그 문자다 이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게 이 혼례를 치러 갈 때 이게 서쪽 서쪽 지방에서 성장하신 신농씨께서 동쪽의 유웅씨 집안의 딸을 얻어서 지금부터 유웅씨 집 따님 집에 머물며 살면서 잘 보호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이 동상례다 동쪽으로 가서 상을 차려놓고 애를 치렀다 동쪽으로 가서 애를 치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상례예요 이게 이게 동상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고대 역사에서 사망오제 얘기를 할 때 제들하고 우리하고 다툼은 있으나 이 신농씨가 결혼을 하러 간 게 이 동상례고 그게 동쪽으로 가서 결혼을 한 글자가 이 토 자다 이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서 결혼한 게 토 자 그럼 이걸 지금 이걸 연구하시고 이 책을 쓰신 분이 연세가 아마 90이 넘어였을 거예요 생존해 계신다면 그 평생을 이걸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거 장난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중국에 있는 낙빙기하고 필당까지 하면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그래서 이 토 자에 아주 깊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두라고도 읽어요 두라고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초두머리초의 흑토 처음 역사를 열려고 동쪽으로 갔다 아까 이게 그 뭐니까 이거죠 음양합일의 기운은 그건 음양합일의 기운이고 이거 똑같은 말이죠 결국 이거나 자 그럼 선 이거 양 다시 고기요 선은 지금 이제 양은 풀었고 고기 다시 풀어보면 합쳐보면 고기요 갈고 일고 펼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에요 에 고기요 그런데 에 를 쓴 거예요 우리가 에 를 써 터전을 일고느라 에 를 쓴 거예요 이게 이게 오자는 터전을 일고느라 에 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 어에가 같애요 어에가 또 에 아가 같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미 에미 에미 아비 이거 어미 에미 이거 에미 어미 어미 엄마를 어미 에미 하기도 하잖아요 또 이거는 아 이거 옳다네 애 비입니다 배 비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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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에비 아비 그러잖아요 어미 에미 에비 아비 그러니까 에 아가 같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기요 고기 애가 같애 애 쓰는 거야 애 써 그러니까 선 애 쓰고 또 양 처음 음양합일의 기운 이거 처음 역사를 열려 동쪽으로 갔다 선 뭐예요 동방의 역사의 터전을 열었다 아 이 선 동방의 역사의 터전을 열었다 어디서 맥국에서 아니 맥국에서 나온 생선이 선이라매 무슨 생선이 나와요 나라를 세웠지 그렇게 그렇게 외국을 해서 써놓으면 어떡하냐고 풀이를 해놓으면 무슨 맥국에서 나오는 생선이 선이냐고요 맥국에서 동방의 터전을 열은 거지 이 맥국에서 동방의 터전을 열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맥 이거 네이버 사전에서 이 맥을 착 치잖아요 그러면 쫙 떠요 이렇게 요즘에는 컴퓨터가 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맥 북방종족 맥국 북방종족 상고시대 요하부근 맥 상고시대 요하부근 여기 지금 중요한 것만 제가 뺄게요 상고시대 강원도 춘천 요하부근이 춘천이네 그죠 근데 요하하고 춘천하고 뚝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요건 맥하고 아무 상관없는 동네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지금 요거 동북아시아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부맥 중국 동북쪽 아홉 종족이네 우리가 구이 그랬잖아요 중국 동북쪽이면 요하 강원 요하 있어야지 근데 이 맥은 여기 없잖아요 딴 데 있지 이 맹수 이름인데 맹수 맹수가 어딨냐고요 북아메리카 있잖아요 북아메리카 맹수 맹수의 소식지 요거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요거 테이퍼맥 테이퍼맥 여기는 테이퍼는 현재 중남미 동남아시아 정글 살림에서 서식한다고 했지만 테이퍼는 홍적사 시대 북미에서 남미로 이주했다면서요 테이퍼는 이젠 북미 전역에 존재했지만 12,000년 전 홍적사 후국이 지역에서 멸종을 했다며 멸종 안 됐잖아요 있잖아요 지금도 아까 브라질에 대한 테이퍼 또 여기 볼까요 후국의 홍적사 동안 미국 남부와 동부에 서식하는 미국 남부와 동부에 또 서식했대 아까는 전체에 있다고 그랬다가 이 테이퍼러스 이거 영어로 뭐라고 쓰였습니까 베로니스 베로니에시스 베로니에니스 베로니에시스 발음이 제가 좀 어렵습니다 체북당 지역은 뉴욕주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뉴욕주 북미 서부에서 서식하는 게 테이퍼러스 메리암 메리암 테이퍼러스 메리암이 또 이건 테이퍼러스 캘리포니아 할 때 캘리포니쿠스네 이거 캘리포니아에 살았구만 이게 이게 캘리포니쿠스잖아 캘리포니쿠스 비롯한 다른 병들이 북미에서 서식했대잖아요 그러다가 만 2000년 전에 코터널이 멸종사건 동안 멸종됐는데 그건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대형 포유류 대부분과 함께 인간이 대륙에 도착했던 것과 동시에 발생했다 인간이 여태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간들은 왜 계속 그렇게 미기하게 살았냐고요 아니지 이 사람들이 맥자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맹수 보고 이 맥자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이상하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맥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힌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멸종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멸종 안 됐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브라질에도 있고 말레이에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역사의 화석이 제가 이제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 그리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동식물의 서식지 그래서 광물질이 원래 어디에 매장되어 있었냐 이게 매우 완전한 화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맥이 있잖아요 맥 이 맥이라는 문자를 지금 여기 이쪽에서는 만들 수 없는 글자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동물이 맹수라며 그런데 우리 저번에 이거 보셨잖아 아시아틱 에코이스 제가 또 아시아틱 에코이스 했더니 왜 뭐 아시아라고 그러냐 애시아라고 하냐고 발음이 틀렸잖아 아시아틱 에코이스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 이 한자에 원래 고대 한자의 원형들이 여기 바위 곳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신빙성이 여기 가잖아요 요거보다는 요게 더 지금 신빙성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의 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우리 이제 이 손성태 교수님이 우리 민족의 대이동을 해서 멕시코에 대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멕시코가 뭐냐 아 멕시코가 뭐냐 그랬더니 멕이고가 사는 곳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멕이가 사는 곳 멕이고다 멕이정이 사는 곳이 멕이고라는 거예요 창고 하듯이 그래서 이게 멕시코가 멕이고가 사는 곳이 멕시코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잠깐 백두 더 퓨처를 한번 해볼까요 백두 더 퓨처 백두 더 퓨처를 해보겠습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는데 제가 그 손성태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0.1도 퓨처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번 그걸 추정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맥이라는 말을 나왔기 때문에 맥이 그러면 이제 이 손 교수님은 발해가 여기서 멸망을 하게 되는 원인이 갑자기 인구가 줄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추적을 해보니 멕시코 아메리카 인디안이 이걸 추적을 해보니 거기가 이제 왜 맥이냐 그랬더니 맥이 여기 사는 곳이다 그럼 맥이는 여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추적을 하신 거 여기를 유적이라는 걸 다 추적을 해보니 여기서 이리 가가지고 이제 이쪽 이 알루산열도를 넘어서 여기 가면 여기 원돌도 나오고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 기록도 있고 유적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를 넘어서 이리 갔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서 아메리카를 거쳐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 여긴 맥이 없잖아요 맥이라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자를 만들어요 여기서 맥이라는 동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맥이 여기 살았잖아요 여기 아까 제일 북쪽이 뉴욕주까지 살았잖아요 뉴욕주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 그럼 여기 살지 않았나 맥이족들이 그럼 맥이족들이 여기 살다가 여기를 거쳐서 진검다리 같은 데를 건너갔다고 그러니까 그럼 진검다리가 여기 플로리다만 여기 진검다리가 그럼 이 플로리다만의 진검다리를 타고 이쪽 쿠바 여기를 거쳐서 이리 갔다는 건가 아니면 이쪽에 그야말로 진검다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착 넘어가면 여기 이제 착 섬들이 이렇게 진검다리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타고 지금 이리 거쳐서 쿠바를 거쳐서 이쪽 메리다 쪽으로 유카탄반도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특히 유카탄반도가 지금 우리하고 같은 놀이문화나 그런 흔적들이 제대로 남아있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백두 더 퓨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 더 퓨처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제 이 송교수님의 이 저서를 따라가면 이렇게 이동을 해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레에 인구가 착 빠져나가서 이리 가서 이렇게 착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이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알라스카의 그 말씀도 하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쭉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거쳐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거쳐서 그러면 왜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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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살기 좋잖아 여기 여기는 왜 내버려 두고 요리만 갔냐고요 요리만 여기도 뭔가 있었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갔다고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왜 내버려 두냐고 여기 다 이리 가면 되는데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게 이 맥이요 맥 이 맥이라는 이 글자가 멸종된 맹수 이름이라면서요 근데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지금 브라질이한 테이퍼 그게 북미에 살았다면서요 원래 북미에 그래서 남미로 갔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여기에 그런 맥국이 있었던 거 아니냐 여기 여기 뉴욕주가 지금 아까 뉴욕주까지 그 맥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그 징검다리 같은 섬들을 건너간 건지 여기에 섬들을 건너간 건지 요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이 태극이라는 게 지금 아메리카에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태극이 태극도 왜 나타나냐고요 거기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1445년에 죽은 미라가 환이 타인데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근데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우리하고 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책에서 여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무풍지대가 아니요 신대륙 요거 신대륙 아니요 제가 수없이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얘기만 하면 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들 계셔 그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여기 엄청난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와 선 이게 뗄 수 없는 글자예요 틈음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그리고 다시 풀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전을 다시 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2편에서 계속 요거 계속 이어갑니다 2편에서 여러분 흥미진진합니다 감사합니다 2편에서 여러분의 흥미진진한